유상의 미니자 아 졸려요 아바타라는 게임이고요 꾸몽과 파크모가 싸우고 제가 꾸몽을 서포트하고 마플이 파크모를 서포트합니다 저기요! 조금 파크모가 이기는데 이거 네 왜요? 저는 누구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? 아니에요 그 평소에 폭력적인 본능을 빨리 더 일깨우세요 뭐라는 거야 저랑 마플은 각자 자신의 아바타에게 줄 버프 화살을 총 10발을 꺼냅니다 수기요! 수기요! 네 아바타 조종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마플로 바꿔주세요 어떤 화살을 꺼낼지는 마플과 제 마음이고요 수기요! 네 그리고 저희 지원하는 사람들은 수기요! 여기 블럭들을 맘대로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수기요 바꿔주세요 저희도 깨모풀과 유상 까도 돼요?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볼까요? 가만히 있어볼까? 여기 용암에 빠지면 저희도 죽어요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제자리에서 해도 되고요 일반 화살 혹시 한 세트 들고 시작할래? 우리끼리만 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끼리만? 그것도 괜찮네 잠깐만 힘변에 어떤 화살 먼저 놔가요? 맨 앞에 있는거 아...아...그렇군요 그걸 세팅을 안해놨네요 오 홀리 blandб Leslie 어 뭐야 왜 안맞아 야 잠깐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왜 나 한발도 못 맞췄어 왼쪽에 왼쪽에 그렇지 그쪽이야 그렇지 야 이거 화살이 야 꾸멈 깻무 아니야 야 꾸멈 서바이벌 맞죠 야 왜 안맞냐 이거 야 잘 돌아다녀 잘 돌아다녀 잘 돌아다녀 그래 그래 아니 누가 일바나서를 나한테 쏴 아 나 아니야 야 일바나서를 쏘면 안되지 누구야 안돼 알았어 알았어 일바나서를 아 왜 나왔따 아 살려주세요 맞불렛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시가 얼마나 나왔냐 시가? 어 9초 9초 8초 8초 나 지금 안보여 8초 아니 때리 여기 야 저 봐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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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웃긴게 뭔지 알아? 나 쿠멈한테 아무 도움도 안 줬는데 저기가 저는 받질 않고 그냥 화살을 받았는데요? 아니 나는 니가 투명화를 쏜지 몰랐어 나는 바꿔서 해볼래 바꿔서 야 쿠멈 너가 지원해 너가 지원해 그러면 시 야 나 두명 없어? 두명 진짜 없어? 뭔가 받았다 뭘 받았어? 강력한 무언가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 뭐야 팀킬 뭐야 팀킬 뭐야 파크모 팀킬 뭐야 뭐해 파크모 나 유성한테 즉시 피해 쐈는데 이게 마플이 맞았네 그게 저기요 저 이거 왜 이거 왜 있어요? 이거 봉광화살 뭐야 이거 왜 있어요? 이거 누가 쐈어요? 봉광화살 아니 왜 쐈는데 야 소명화 쓸 줄 알고 그랬구나 아 오 야 다 생각이 있었네 그거인 그거 오 나 저렇게 빛나 우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제 팀 바꿔볼래? 팀 섞어보자 마구대 팍이유 살살해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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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자갈 깨끌 와 이거 꼭 넣어줄게 편집에 아 꼬복이 너무 귀여워요 할걸 자 일단 가볼까요 여러분 칭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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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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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우면 이겨 그냥 싸우면 이겨 박고 빨리 박고 빨리 나이스 나이스 재밌었다 나름 괜찮은 콘텐츠 아닌가 싶다 이제 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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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